자 어저께 낚시를 갔다가 한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서 먹는걸로 그래서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오늘은 이놈으로 해볼까요 갈치! 갈치는 회 뜨는걸 아마 대부분 없을거야 그래서 오늘은 갈치 회 뜨는거 한번 해보려고 회로는 잘 안먹고 사람들이 대부분 찜으로 먹거나 하니까 구워서 먹거나 그래서 오늘은 이걸 회를 한번 떠보려고 갈치! 그리고 우럭이랑 갈치 우럭 가마스 꼬치고기 그러니까 이걸로 오늘은 해보려고 해 아 어저께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았네 자 일단 시작해보자 오케이 배부터 따자고 자 일단은 오늘 메인이벤트 갈치 갈치 얘도 똑같애 그냥 세장으로 뜨면 되니까 하라 세 세 하라 배부터 길다 길게는 자 갈치 여기 지금부터 떼어볼게 아 깨졌다 아 이거 길어서 도망가 일단은 떠보자 일단 배부터 배부터 이렇게 쭉 따라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넣고 이렇게 쭉 따라서 끝까지 자 또 한번 더 이렇게 이제 등뼈 있는 쪽까지만 가서 그냥 쭉 이렇게 등뼈까지만 이렇게 따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등부터 따는 걸로 자 다음은 등부터 등뼈에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쭉 기원치이네 응 기원치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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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고개가 조금 나가니까 아 자 이정도 왔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한번 쭉 따볼게 何? 이 시간에 누구야? 전화가 없지? 아! 수고했어 자 그럼 등부터 뜯게 길어서 뜨기가 칼을 좀 세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칼치만 한번 넣어줄게 이런 건 아아 그럼 이제 한 번씩 그쵸? 하이 해가 또지니까 이렇게 해가 또지니까 한 번 해봐 조용하나 이제 시발스러울 것 같은 말이야 다른데 뭐 뼈는 대부분 없으니까 여기만 배꼽 부분만 살짝 얘도 뼈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얘는 너무 기니까 일단 반으로 자를게 한 번に 실컷 도룩이? 도룩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냉장고에 넣어놨던거 다 치우고 다 치우고 이거 이제 회를 떠볼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거니까 이제 이렇게 넣어두고 자 이렇게 넣어두고 자 이렇게 넣어두고 자 이렇게 넣어두고 자 이렇게 넣어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mebody el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